오늘 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맑았지도 않은 소리를 잘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슬람 여성들이 눈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가리는 니캅을 쓴 상태로 밥 먹는 광경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장면은 정말 기괴하기 짝에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슬람에서 여성인권운동이 펼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인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진정으로 여성인권운동이 필요한 곳은 바로 이슬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슬람 여자들의 니캅 착용 식사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남기죠. 한국도 머리카락 들고 먹는 거 보면 이슬람이랑 똑같은 여성인권 수준을 가졌다. 라는 게시퍼 소리를 날리게 되는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머리카락과 니캅이 동등할 수가 있냐? 머리카락은 거슬리면 묶으면 되는데 적건 강제로 벗지 못하는 족쇄인 거다 대깔이 총맞았냐라는 말을 해야 할 게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헉소름돋았다 호에 끌어내 우리 한국 여성인권은 이슬람과 동급이야. 헐 언니야 나 지금 머리가 띵 해버렸잖아. 맞는 말이야 머리가 긴 여자는 이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공감 가는 게 긴 머리가 생활에 도움되는 점이 도대체 뭐임? 이라는 말을 하면서 강제로 써야 하는 니캅과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 긴 머리를 비교하고 있죠. 초등 교육만 정확하게 받았다면 여자들의 개쌉 소리를 공감하는 인간 따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광명시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고 국회의원 삼선의원에 빛나는 백재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 이슬람 문화권보다 여성인권이 낫다라는 발언을 말입니다. 우리 한여들을 지키기 위한 스윗 586의 눈물 나는 쉴드가 보이시나요? 정말 놀랍게도 이 백재현이라는 인간은 아칼리 나미 레오나 아리 같은 롤 챔프의 커다란 가슴을 지적하고 롤은 꼭 단체 게임으로 해야 하는 거냐라는 병신 질문과 롤이 다른 게임에 비해 너무 선정적이다고 질타를 날렸죠. 놀랍게도 직접 라이엇 관계자의 면전에 대고 롤은 게임 설계부터 5명이 함께하는 걸로 만들어져서 문제이다. 다른 게임보다 과몰입이 쉽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 15살 이하의 청소년이 게임하기에 결함이 있는 게임이다. 라는 소리를 했던 정신나간 스윗곤대 586남인 걸 보실 수 있죠. 우리 한국 여자들이 머리가 띵한 소리를 짓거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저런 시파라는 것 없이 그냥 여자라면 좋아 죽는 정치인들이 여자들을 빨아주니 문제인 거죠. 정치인들이 한여들의 여성인권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보다 인권이 낮은 국가이다. 라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이슬람보다 여성인권이 낮다고 주장하는 여자는 평소 노브라로 회사를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시바 이슬람 여자들이 노브라로 다니는 걸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서는 저런 정신나간 년이 노브라로 회사를 다녀도 그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슬람 여자가 노브라로 회사를 가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한국은 명백하게 여성인권이 매우 많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한여들이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스윗곤대 586 정치인 새끼들이 우리 한여들의 표를 빨아먹기 위해서 저딴 말이나 짓거리고 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날 지경이죠. 우리 한국 여자들의 아랍에서 살고 싶다. 아랍 국가에서 살고 싶다. 존나 잘생긴 중동 남자랑 사귀고 싶다. 이슬람 남자들은 이슬람 여자들을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구제불렁 왜 그러는 거야?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왜 무슬림 남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슬림 남자들에게 반할 것 같아. 이슬람 남자보다 못한 게 한남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성 인권이 대한민국보다 월등히 높은 이슬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이민 보내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백재현 정치인 씨가 법안 만들면 되겠네요. 제발 우리 여자들 이슬람에 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길 바랍니다. 가서 멋진 이슬람 남성들의 집단 환영쇼를 받아보시길 바라죠. 한심한 인간들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패미들을 이슬람으로 보내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 대한민국은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 이슬람 문화권보다 여성 인권이 낫다.